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면 나를 맞는 깊은 어둠 곳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내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떡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저기여도 알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누운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 굳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누나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돼 그때의 짐 이제야 힘이 돼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내가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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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